네 반갑습니다. 미리보는 5월 6일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운세는 띠별 운세가 아니라 공통일진입니다. 그래서 3개의 기둥만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기뻐하세요. 지금 무진홀이 끝났습니다. 무진홀 너무 지긋지긋하고 힘들었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우선 기해년이고요. 이제 새벽부터 기사홀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개묘일입니다. 기사월은 일단 사오미라고 하는 게 사주에서 볼 때는 여름에 해당합니다. 양력으로는 5월이지만 지금 현재 여름이에요. 저희 절기로 봤을 때 저희는 지금 기사월입니다. 오늘은 평관이 떴습니다. 개수가 떤 날이라서 개수의 입장에서는 이게 겁제가 되는데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정신이 따르는 제왕지에 놓이게 되고요. 그리고 사월은 퇴지라고 하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묘일은 개수가 장생지에 놓이는 흐름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평관이 제왕지와 각각 퇴지에 놓여서 부딪히는 형상이에요. 재성이 부딪힌다는 거죠. 관성으로 인해서 이 재성지 환경이 서로 충돌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직장에서 월요일 하루 동안 어떠한 큰 흐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팀에서 떨어져 나간다거나 대의를 위해서 즉 조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인데 그 팀이 분해가 된다거나 본인 하나만 그만두면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퇴직이기 때문에 제대로 마무리를 못할 수 있어요. 다른 환경으로 간다는 거는 실직이라던가 이직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업무 자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부분에서 이런 변화가 있을 테니까 아침 시간 어떤 조회라던가 따로 면담을 잡아서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포지션 변경이 있겠다 혹은 인사상 어떤 변경이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통보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개개인에 따라 당연히 차이가 있는 거고 저는 공통일진에 대해서 뽑는 겁니다. 그리고 개묘일이기 때문에 개수가 묘지에 오게 되면 장생지에 놓인다고 했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무서울 수도 있는 얘기를 했지만 이게 묘일에 걸리게 되면 새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장생이기 때문에 사업이라던가 새로운 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꿈틀대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 생겨요. 새로운 일이라는 것은 나한테 직업적인 면이 되겠죠. 어디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다거나 다른 지사 쪽에서 자리가 있으니까 일해볼 생각이 없겠냐 이런 것들이 사업적인 제의나 취직 제의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혀 사업과 일하고 관련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새 식구가 들어올 운이 있습니다. 새 식구라고 한다면 임신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굳이 어떤 새 생명에 관련된 이들은 아니지만 나의 동거인이 더 늘어난다거나 내가 혹은 다른 쪽으로 편입이 돼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동거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의 운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